반갑습니다. 작년에는 우리 노래숲 할 때 생일이 오셔서 김혜도 조금 오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당황스럽게 먹어. 생일이 너무 맛있고 생일이 아시아 생일이 아시아 생일이 아시아 생일이 아시아 성령님은 멀취던 정당과 한두의 은혜 오랫동안의 정신이 밝아진 것에 넌 나의 자리 되어있네 존가에 의상하시네 아랫동안의 정신이 밝아진 것에 넌 나의 자리 되어있네 아랫동안의 정신이 밝아진 것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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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